아, 힘들어. 어지러워. 아, 다시 보자. 저기, 저기, 저기! 어, 도표 둥둥 떠있고 저기! 물질 안 한 저기! 행여 어머니도 계신데! 아버지! 안녕하세요! 많이 땄어요? 어? 문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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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어머니, 반갑시다! 어디서 왔을까? 이쁜 비바리! 서울에서 왔습니다! 아이고, 좋은 데서 오셨구나! 몇 시에 나오셨대요? 6시 반 되니까 천 개 가지고 나와가지고. 뭐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? 오늘은 파도가 많이 높아가지고 많이는 못 잡고 이거는 군소! 굴뱅이 굴뱅이! 제주도 말 굴뱅이! 되게 맛있어! 요거는 문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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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! 우와! 이거는 제주도 홍해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홍해삼! 굴덩이인 줄 알았어! 굴덩이!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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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이제 성게를 하나 까드려고요. 성게! 우와! 가운데를! 이렇게 까면은 오! 알맹이가 노랗게 있어! 노란 거 봐요, 색이! 이거 먹으면 막 맞춰와! 나 아까 그거, 어머니! 우와! 하하하하! 성게! 미역쌈입니다, 미역쌈! 먹으면 맞춰와, 먹어봐! 행운이! 아! 진짜 기가 막힌 여성계향에! 응! 향기가 막 좋아! 방금 어머니가 가짜 봐, 올린 굴! 회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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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 바다를 머금은 홍해삼도 한입에 쏘!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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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들꼬들! 어들어들! 냉! 으응! 간이 딱 맞네 그냥!